원고 측 소송 기각 실질적으로 선관위 측 승소죠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난 2020년도 4월 15일 총선은 인천 연수호를 비롯해서 모든 곳에서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대법관들이 감히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면 대한민국에서는 사법적 수단을 통해 가지고 선거 공정성 문제를 꾀할 수 있는 수단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이와 행정부의 처분을 기다릴 것이고 그 외의 부분은 결국 국민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확산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서는 그야말로 선거 범죄가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게 되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판결을 정말 역사적인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당사자인 민경욱 전 의원이 그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들어가 보니까 7월 28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회생인가 사망인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회생인가 사망인가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좀 깁니다마는 사건의 전체에 대한 개요를 좀 이해한다는 면에서 이제 여기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내놓은 보도자료를 한번 보면 그동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2020년도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대법원 2부, 특별 2부, 대법관 천대협 조재현, 이동원은 이번에 민뉴스가 빠졌구먼요 2022년 7월 28일 오후 2시 1호 법정에서 인천연술본고 민경욱 전 의원과 경남 양산을 두 건이 있습니다 원고 나동연의 선거 무효소송 인용 여부를 선고하게 됩니다 이 나동연과 김두관이 붙었던데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 특히 여기 이제 경남 양산을 같은 경우에는 주심을 누가 맡았는가 하니까 조재현 씨가 맡았습니다 그때 이제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던 강용숙 후보가 조금 늦게 도착한 양산을 재검표장에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재판을 그냥 재검표로 이끌었죠 일체 사진을 불호했고 그 다음 대부분의 이상한 투표자들은 다 유효표로 처리하는 그런 혁척한 정가를 올렸던 많은 사람들 분노케 했던 그 사건이 바로 양산을 주심 조재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려하는 것은 이번에 사민 의견이 법을 제가 잘 모르니까 사민이 합의된지 아니면 소수 의견이 나올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재현 씨가 이번 선거 재판에 대해서 분위기를 다 장악하게 되면 그것은 그야말로 공정한 그런 재판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봅니다 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도 리스크를 좀 각오를 해야겠죠 국민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넘어가는 거고 가만히 없으면 또 힘든 거죠 선거 무효소송 인용 여부를 선고한다 2년 3개월째 계류되어 있는 120여 건 선거 무효소송 가운데 최초 판결이다 특히 연수월 소송의 경우 가장 일찍 소송이 제기되고 가장 많은 변론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건으로 그 결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은 2020 수 30으로 사건 번호가 부여된 연수월 선거 무효소송의 경우에는 2020년 4월 29일 투표함 정거 보전이 이루어졌고 2021년 5월 7일 소장이 접수되었으며 2021년 4월 10월 첫 변론기일이 열린 뒤에 2021년 6월 28일 재검표가 실시되었고 2022년 4월 29일과 5월 23일 정인신문이 이루어졌다 정권 조사에 관해 원고 민경욱 전 의원 측과 피고 선거관리위원회 간의 많은 대립이 발생했다 디지털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위해서 서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더고 원고 측은 초기부터 강조했지만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9월경 선거 소송 중에 이미징 파일 생성도 없이 서브 일체를 해체해 이전하고 말았다 관악구에서 이전한 거죠 전자개표기 일명 투표지 불규와 사전투표지 발급기에 들어 있던 로고 기록과 이미지 파일 원본을 피고 선거관리위에서 무단 삭제되었다 감정 대상 투표지의 수와 종류는 최대한 축소된 반면에 비교 대상 기준 투표지는 39가지 종류의 롤 용지가 기습적으로 밀어넣어졌다 그러니까 재검표 자체가 엄청나게 파행적으로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그냥 대부분이 선관위척을 옹호하는 쪽으로 저는 이번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해서 지난 2년 2개월 3개월 정도 보면서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구나 하는 것하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엄청난 환별을 느꼈습니다 이 문제를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정성 정거물들이 축적됐습니다 불구하고 이것을 노골적으로 그냥 깔아뭉개는 식자청들과 언론인들, 검사, 감사원, 선관위, 대법관 이런 걸 보면서 그야말로 이 나라가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게 아주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진짜 모습 그 진짜 모습을 제대로 너무 늦지 않게 볼 수 있는 표면에 드러난 대한민국이 아니고 그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7월 28일 날 선거 무효소송을 기점을 해가지고 저의 활동 범위나 이런 것도 대폭 조정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죠 참 잘 썼네요 원고는 범죄적 부정성 거욕을 주장하고 있는데 수사는 전혀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강제 수사권을 가질 수 없는 원고의 입증은 범죄를 육하원칙에 따라 제시하기에는 원초적으로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모든 정거물들을 대부분 다 민간이 아니고 관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재검표와 감정 정인 신분이 간신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정성 거욕을 뒷받지만 물정과 정언은 확고하게 축적되었습니다 우선 재검표 현장에선 투표되고 개표된 진정한 투표지로 볼 수 없는 그러니까 투표소에서도 없었고 개표소에 없었던 그런 이상한 투표지들이 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송도 2동 제6투표소의 당일 투표에서는 1974매 가운데 1000매 이상이 투표 관리관의 인장이 뭉그러진 일장기 투표지였습니다 송도 4동 사전투표에서는 지역구 투표지 하단에 비례대표 투표지 간인과 3번 칸이 중복 인쇄된 일명 배춘잎 사전투표지가 나타났습니다 본드풀이 너무 많이 묻어 투표지 두 장을 서로 뗄 수 없이 붙어버린 투표지 사전투표지들입니다 인쇄소에서 나온 거죠 투표지 상단 이스로 연결돼 뚝 소리가 나며 떨어지는 투표지도 출연했습니다 300장의 투표지 숫자가 재검표를 거치며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통을 완전히 갈았다는 이야기 투표함을 정인신문을 통해 송도 4동 사전투표소 투표관리관과 송도 2동 제6투표소 당일투표관리관은 각각 배춘잎 투표지와 일장기 투표지에 대해 듣지도 보고받지도 못했다는 법정 정언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일장기 투표지는 해당 투표지의 절반이 넘는 숫자인데 직접 날인을 담당하는 투표 3원도 이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는 정언까지 이뤄졌습니다 반면에 피고 선거관리위원은 이런 이상투표지를 직접 날인했거나 본 적이 있다는 진술서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초기였던 제기됐던 개표 수치 이상 경우에도 분석이 거듭될수록 이상성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인하대학교 허병기 명예교수에 따르면 원고와 정의당 이정미 후보의 경우 당일투표 관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모두 그 비율이 1대 046으로 완전히 동일했고 원고와 민주당 정의령 후보의 경우 당일투표에서는 1대 090이었으나 사전투표에서는 1대 139로 큰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사전투표를 엄청나게 조작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표를 쑤셔놨기 때문에 100장당 90장이었지만 정의령 후보 표가 사전투표 표가 그러나 사전투표에서는 민경우 후보가 100장을 얻었을 때 정의령 후보가 139장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없거든요 사전투표에서는 당일투표를 기준으로 볼 때 무려 0.49의 비율이 대전해진 것입니다 당일투표를 100으로 보면 49%가 더 더해진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이렇게 당일투표와 사전투표의 후보자별 특표수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 비정상적인 차이는 원고와 이정미 후보의 당일투표 비율에서도 각각 0.60 들어서 민주당 정의령 후보에 대해줄 때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민경우 후보의 표에서 일정 퍼센트를 빼앗고 이정미 후보에서 일정 퍼센트를 빼앗아서 그것을 고스란히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해준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 보시죠 범죄적인 부정선거의 주장에 대해 수사진행 없이 원고에게 전적인 입정책임을 요구하며 수사권을 갖지 못한 원고가 늘 폐소밖에 없었습니다 정거가 압도적으로 피고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을 때 공회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는 입정책임의 분단법리가 발전해왔습니다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 원고가 부정선거의 개연성을 입정했을 때 피고선관위는 반정을 제시해야 됩니다 입정책임이 선관위 측에 있다는 것이죠 부정이 없었거나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수준의 작용이 없었음을 피고선관위가 입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고의 입장이 부족할 경우 입정책임의 미흡으로 피고 패소를 선고할 수입니다 이것은 선관위의 경종을 울려 부정선거를 예방하고 공정관리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여 사후 감사를 정착시켜 부정선거 논란을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도는 특검 발의의 기초가 됩니다 반면에 연수월 선거 무효소송에 대해 원고 입정 부족으로 원고를 패소시킬 경우 앞으로 선거소송은 무력화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번 연수월 소송에서 나온 물정과 정언의 수준에도 불구하고 범죄 경위 전체를 수사권 없는 원고가 다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원고를 패소시킨다면 앞으로 선거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할 확률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향후 부정선거의 만년과 민주주의의 쇠락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2022년도 7월 28일 대법원의 선거 결과를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7월 27일 날 연수월 선거무역 소송 대리인단 여러분들 행정소송이나 공회소송 그리고 선거사무와 관련된 소송들은 모든 그런 선거 데이터나 정거물들을 행정당국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이나 의욕을 제기하게 되면 그 의심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입정을 누가 해야 되는가 하니까 원고 측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 선거안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원고 측에게 입정해내라고 요구한 것이 이번 여러분들 소위 인천광역시 연수월의 재판 진행 전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건을 대단히 중대하게 봅니다 이번에 예를 들면 원고 측이 100% 부정선거를 입정을 못했으니까 선관위 주장처럼 우리가 승소했다고 그렇게 대법관 3인이 그냥 선관위 측 승소를 내리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선거 사기를 하든가 부정선거를 치더라도 아무도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역사적인 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은퇴한 교수님이 참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셔가 수학적으로 이렇게 밝혔는데 오늘 인천광역시의 마지막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여기서 소위 사전투표 조작 전산 프로그램과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에 의해서 사전투표지 소위 사전투표 조작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한번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의 정의룡 후보와 민경욱 후보의 그림표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음에 계산해 보시게 되면 동별로 민경욱에서 빼앗은 마이너스 값하고 이정미의 마이너스 값하고 정의룡의 플러스 값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것은 표가 하늘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두 사람 것을 빼앗아 가지고 정의룡 후보에 더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송도 사동의 10.8%입니까? 10.8%, 10.8%, 11.5% 이렇게 큰 숫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전투표 조작이 없으면 차익값은 0%에서 3% 내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컴퓨터로 재야 전문가가 분석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룡 후보와 민경욱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율의 차익값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룡 후보, 민경욱 후보와 정의당 후보와 혁명당 후보에게서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0.583%를 빼앗아 가지고 정의룡 후보에 더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B, C, D한테 10.583%만큼 빼앗아 가지고 A 후보에게 더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조작 규모는 21.2%가 됩니다 두 개를 합친 값이죠 이것을 재야 전문가가 분석을 해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정의룡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일 민경욱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일, 이정미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일을 이게 조작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바꾸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조작 규모가 제로로 떨어지게 됩니다 정의룡 후보가 플러스 3.61, 민경욱 정의당 무소속 후보가 마이너스 3.61이 됩니다 조작되지 않는 상태고 그다음 지금 보시는 것은 조작된 상태입니다 투표소 레벨에서 모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전수련은 7개의 동이 있고 53개의 여러분들 투표소가 있습니다 53개의 투표소에서 모두 다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53대 제로입니다 53대 제로 그다음 여기서 특이하게 하셔야 될 것은 여기에 1번과 2번의 비율입니다 이 90.3%는 뭘 뜻하는 거 아니까 민경욱 후보와 당일 투표에서 100표를 얻을 때 정의룡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90.3표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관내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가 비슷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내 사전투표는 민경욱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정의룡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39.4표를 얻었다는 겁니다 90.3표라는 당일 투표하고 엄청난 표격자가 생깁니다 관외 사전투표에서 138.7표가 생기는 겁니다 엄청난 격차가 생긴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139.4%, 138.7%라는 것은 바로 당일 투표에서 패배한 정의룡 후보에게 상당 양의 표를 더해 준 것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인천광역시 연수월의 53개의 투표소에서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해 가지고 이정미와 정의룡 후보의 표를 뺀 다음에 더해 준 거죠 53개를 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정의룡 후보는 53개에서 모두 다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승리가 발생할 확률은 2분의 1의 53성 2분의 1의 53개니까 불가능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다시 여러분 제야 전문가는 몇 표를 훔쳤는가를 제시를 합니다 몇 표를 훔쳤는가 하니까 여러분들 민경욱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5,980표의 20%를 훔쳤습니다 3,196표 이정미 후보의 7,432표 가운데서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서 20%인 1,486표를 얻었습니다 동일하게 이런 빼앗은 겁니다 동일하게 그 내용을 여러분들 아까 교수님이 또 지적한 게 있죠 동일하게 빼앗아 가지고 4,682표를 여러분들 더해 준 겁니다 4,682표를 빼앗고 4,682표를 더해 줬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면 총조작규모는 4,682표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거는 3번 하단에 있는 것이 정의룡 후보가 5만 2,806표, 6,806표, 민경욱 후보가 4만 9,912표로 약 여러분들 한 2,900표 차이로 정의룡 후보가 이긴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교정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진짜 득표수가 나옵니다 미래통합당의 민경욱 후보가 5만 3,108표 더불어민주당의 정의룡 후보가 4만 8,124표로 4,984표만큼 민경욱 후보가 승리한 선거였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이나대 공대 교수를 지냈던 그런 교수님이 분석한 수리적 분석이나 재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제공한 이런 소위 컴퓨터를 이용한 그런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작에서 나온 결과나 그 다음에 신민지님이 제공한 그런 아름다운 기계적 아름다움을 보이는 그런 차이값에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종합하게 되면 4.15 총선 당시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선거결과는 마땅히 대법관들이 선거 무효소송을 그렇게 선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아마 내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지금 예상을 합니다